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 최후 통첩을 했네요.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개인 도장을 날인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새로운 그런 표현인 인쇄 날인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인쇄는 인쇄고 날인은 날인인데 본인이 이제 공직선거법 모법보다도 하위 규칙인 내부 규칙인 공직선거법 관리 규칙에 인쇄 날인이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참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조직이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비교적이 이제 당 내부 사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보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본인 방송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니까 정확한 정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대구 중구 남구에서 아주 어려운 그런 경선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국민의힘의 공천이 된 겁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이 된다는 것은 거의 확률로 보게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양론이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장 잘 아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거와 관련된 그런 관련 규정을 이제 수선하는데 상당한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국민의힘이 행한 그런 공천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잘된 공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 선거 공정성을 향한 그런 그런 길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후 통첩으로 날인을 못하겠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방식대로 선관위가 인쇄 날인을 가름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제3의 장소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사전투표 용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제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인쇄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앱슨프린트를 제3의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최후 통첩으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지금까지 치러진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사전투표를 만져왔던 방식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 이것을 이제 대내외의 공식적으로 천명한 사건이다. 이렇게 봐도 하나도 틀린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이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공직선거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10번의 공직선거마다 사전투표를 어떻게 만져왔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어제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했던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동작구 얼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동작을의 바로 옆동네인 동작구 갑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반복되면 어떤 식의 선거가 벌어지게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작구 갑을 그리고 부천시 갑을 병정 사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정 선거구 사례만 거치지 않고 바로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치루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선거 문제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이 잘 들립니까? 잘 들리면 오늘은 댓글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방송이 잘 들리시면 잘 들린다 이렇게 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사 문제도 한 6가지를 다루는데 참 이재명이 당대표가 참 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들을 다 그냥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신세진 게 없다. 내가 자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너희들한테 신세진 게 전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서 친문 세력들을 대거 제거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4월 10일 총선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신세진 게 없다. 너희들 알지? 그 자리가 내 자리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 이런 뜻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언급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는데 왜 대한민국 선거가 정상이라고 받아들으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다 그냥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이재명이란 초유의 강적을 만난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친문이 제거당했다 이런 정도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투자 관련된 그런 뉴스도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고 또 간혹 이렇게 젊은 분들이 들어오시더라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런 자산관리라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워렌 버핏과 초기 투자자로서 활동했던 한 분이 미망인이 뉴욕의 의과대학에 1조 원 정도를 기부했지 않습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